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작 타고 있는 벽난로 앞에 누군가가 앉아있어! 매끈한 가죽 소파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느낌? 앉아있는 사람은 여자고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근데 또 태능을 했어 깜짝짝해! 약간 등등향도 나니까 이게? 근데 그 피부에서 막 광이 나는 거지! 뭐 그런 향이에요 이게! 뭐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향수는 생강오일, 침향나무 등의 알싸한 생강 냄새가 나는 그런 우디한 향수예요! 중간 밑에쯤엔 살짝 약간 한증막 냄새? 중동풍의 이국적인 향? 뭐 이런 향도 느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메모에서 나온 향들은 첫 향이 코를 조금 때리는 편이라 꼭 시향을 해보시고 사시는게 좋을 브랜드인 것 같아요! 프레데림말 프렌치러버 이거는 진짜 우디 계열을 너무 좋아하신다 저처럼 그러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향 자체가 우아한 느낌도 들고 식물약재 막 그런 냄새잖아요 쿨, 이끼? 뭐 이런 재질의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향을? 촉촉한 느낌! 촉촉한 이끼향 같은 느낌! 나름 리얼 프렌치러버이기도 해서 이 향이 더 네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탑노트에 스파이시가 섞여 있어서 살짝 알싸움도 있는 향이니까 은은한 향, 여리여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사실 뚜껑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뒤에서 뚜껑을 잃어버렸는데 어딘가에 있겠죠? 조말론 다크엠머 앤 진저림디 이 조말론은 향을 표현하자면 연필 냄새? 그것도 약간 미술 시간에 쓰던 그 사비 연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친한 동생이 그 두 친구는 남자예요 이 향수를 쓰고 있었는데 되게 그날따라 이 냄새가 되게 좋았나? 그래서 너 대체 무슨 향수 써?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그 다크엠버 진저림리였어요 향을 뿌리면 조금 릴렉스된 기분도 있고 약간 따뜻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또 여자가 뿌리기엔 조금 강한 느낌? 근데 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향이 너무 로즈, 여성스러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약간 저의 취향 저격을 한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녀 다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우디를 좋아한다 근데 또 다른 우디 계열을 한번 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로에베 001 우먼 약간 가을, 겨울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로에베 이 밭을 보고 사요 안 사요? 근데 심지어 이건 향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게 디자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악사를 사진 찍는다거나 찍을 때 옆에다 이렇게 무심하게 딱 걸려도 예쁜 디자인적으로 예쁜 그런 향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도 너무 좋은 향입니다 저는 응원을 가지고 있는데 맨이랑 레이어링하면 또 멋진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조금 추운 날씨에는 패딩이나 이런 아우터 안에 살짝 한 번씩 뿌려주시면 잔향이 굉장히 오래가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키엘 오리지널 머스크 블랜드 No.1 늦가을이나 겨울에 조금 어울리는 향이고요 밤 늦은 새벽 막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머스크의 표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되게 중성적인 사람한테 나을 것 같은 그런 살 냄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의 탑노트랑 미들노트가 전부 꽃이나 식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어울리지 않죠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머스크가 워낙 강해가지고 꽃향은 저도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실 워낙 향수들이 연령대가 어르신 분들이 쓰기에는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머스크에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가방에만 축축축 넣고 다니기도 좋은 향수예요 딥디크 베티베리오 샤랄라한 코더피스에 입고 한두 방울 뿌리면 약간 그런 풋풋하고 청순한 느낌? 저는 봄, 여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트러스한 탑노트로 시작해서 따스한 머스크 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향이에요 자몽이랑 장미랑 섞였는데 머스크로 조금 잘 융화시켜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점심에 찌개나 생선고기 같은 거 먹고 약간 몸에 배잖아요 머리나 이렇게 옷에 그럴 때 이걸 쓱 뿌려주면 냄새가 티나지 않게 딱 잡히더라고요 리프레쉬 하고 싶은 순간에 그냥 칙 그렇게 뿌려주면 좋은 향수입니다 샤넬 넘버 5 이건 잔향이 진짜 좋은 느낌 진짜 이걸 뿌리고 나가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향수가 뭐냐고 딱 섹시한 여성? 근데 이게 또 톰포드의 섹시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라면 화장대에 꼭 하나쯤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딱 뿌렸을 때는 되게 묵직한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잔향이 은은하게 하루 종일 가는 느낌이어서 조금 굉장히 특별한 날? 뭐 이럴 때 제가 뿌리는 향수거든요 플로럴 하면서도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의 향이 나서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향이 되게 묵직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잔향의 파우더리한 향이 그 내 온몸을 감싸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짜잔! 아쿠아 디파르마 이거는 약간 빳빳한 셔츠 린넷 셔츠를 딱 입고 어디 약간 휴양지에 갈 것 같은 그런 냄새? 괜찮나요 표현이? 빨간 모자를 쓰고 하얀 얼굴에 그런 약간 열혈이한 소녀가 빨리 할 것 같은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 미르토는 되게 굉장히 비누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해드리고 싶은 그 이태리의 장인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만든 수제비누 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이 바틀만 봐도 그리스의 산토린이나 이태리의 아말피 뭐 이런 곳이 딱 생각나는 그런 바틀인 것 같아요 짜잔!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레이지 산데이 봄이 그 주말 아침에 늘어지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눈부신 햇살이 딱 떠진 거지 건조기에서 빨래를 돌린 거야 탁탁탁 널었을 때 나는 그런 바스락거리는 등 사운드 아시죠? 그런 따스한 느낌? 따스한 향인 것 같아요 메종 마르지엘라 다들 아시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렇게 향수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너무 예뻤어 이 자체 이 바틀 자체가 뭔가 이 브랜드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죠 그냥 이거는 향보다는 아 향도 유명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향수 디자인 디테일이 약간 그 마르지엘라 시그니처에 그 스티치가 들어가서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하여튼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가 남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가 딱 그냥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처럼 딱 주말 아침에 침실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르라보 어나더 14 연한 베이비블루 니트 얘 블루 컬러감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이거를 니트, 스웨터에 뿌리고 싶은? 제가 리뷰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향수에 대한 평가를 첫 향이 아세톤, 약품 냄새 이렇게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런 약품 냄새 이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뿌리는 사람에 따라서 냄새를 그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그래서 홈으로가 많이 갈리는 그런 향수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뿌리고 나면 굉장히 옅은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가요 자켓이나 코트에 한 번씩 뿌리고 나오면 그 지속력이 되게 밤늦게까지 오래가는 편이라서 요즘에 많이 애용하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방에 놓고 다녀서 이렇게 막 해줬어요 여기 보면 저도 자게 강해가지고 뷰티, 엄, 스마일 이렇게 박았거든요 어 레봄파이어 오 디파네마 파리 쇼핑판에서 보여드렸던 저의 최애 향수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이 향은 진짜 묘해요 그러니까 단어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는 뿌려봐, 보면 진짜 다른데 여성스러운 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걸 찾아보니까 탑에 망고, 파인애플, 레드베리, 베르가모 뭐 핑크페퍼가 들어가고 미들에 프레지아, 가스민, 그리고 물이 있어, 물 여기에 베이스가 휘핑크림, 바닐라, 머스크가 깔린 거지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뭔가 과일과 이런 게 막 섞여있는 향수인데 왜 전 이게 좋죠? 좋아 모르겠어 그 이유를 마냥 상큼한 향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게 머리가 안 아프게 하는 잔향이 딱 깔리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향수입니다 흔하지 않은 그래서 꼭 꼭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이레드 인플로레센스 꽃집 저 양재동 꽃시장 많이 가니까 거기 딱 들어섰을 때 나는 그런 향 같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 꽃이 엄청 많은 곳에 딱 섰을 때 나는 냄새 제가 싫어하는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꽃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걸 뿌리면 굉장히 굉장히 너무 프레쉬해 그리고 막 산뜻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거든요 처음에 그 파리 금막스의 바이레드 매장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직원분한테 제가 그 막 번역에 돌려가지고 저한테 어울릴만한 향수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추천해주신 향이 이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언네임드였어요 저는 이제 이거 인플로레센스를 구입을 했고 그래서 더 특별하고 좋았던 그런 향입니다 이게 지속력이 막 강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좋았던 게 질리지 않고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계속 사게 되는 그런 향수입니다 벌써 향이 느껴지시나요? 벌써 향이 느껴지시나요? 맛있죠? 한글자막 by 한효정